안녕하세요 모글란트의 닥터로드입니다 이제 좀 날씨가 선선해졌죠? 가을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분들에게는 자전거 타고 라이딩하고 야외활동하기 참 좋은 계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같은 일부 사람들은 알레르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할 수 있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 오랜 자료조사와 경험담으로 하는 얘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파를 말할 시작으로 누군가에게는 돼지풀 꽃가루가 극성을 부리는 알레르기 시즌입니다 정말 콧물과 재채기가 3개월 동안 약을 안 먹으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하루종일 나오는데요 돼지풀은 북아메리카 원산 귀화식물로 우리나라에서는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꽃가루를 날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쑥이나 다른 잡초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앞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톱니가 있고 꽃은 노란색으로 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저체별로 제초 작업도 많이 하는데요 워낙 변식력이 강해서 문제라고 합니다 저는 후각이 예빈해서 그런지 특히 이 시즌에는 콧물을 달고 살았는데 그래서 몸을 개조하기까지 이릅니다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갑자기 야외활동하다가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콧물이나 재채기가 난다면 실룬티 또는 진짜 홍차로 만든 음료수 있잖아요 그걸 드셔보세요 홍차로 된 티백을 들고 다녀도 좋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30분 이내로 증상이 가라앉습니다 대신에 효과는 한 2시간 밖에 안가요 참고로 녹차는 또 효과가 없습니다 약효는 짧지만 효과는 또 기가 막힙니다 코가 금세 진정이 돼요 버티다가 힘들어서 그래서 알아본 것이 고주파 비염 수술이고요 의사들은 알레르기 환자들은 효과들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요 수술이나 주사 같은 걸 잘 안 놔달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해달라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증상이 완화되면 좋으니까 이건 저도 한 건데요 비염 고주파 수술 하시면서 합의갑계 교정술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아마 같이 시술하자고 추천해 주실 겁니다 일단 상담해 보세요 코로 숨쉬기 편하게 좁은 길을 넓혀주는 겁니다 아프거나 하지 않아요?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효과가 별로 정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죠 알레르기에는 이러한 수술 요법은 효과가 없다고 했지만 그냥 해달라고 했습니다 수술이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통증 같은 건 거의 없어요 코 내부에 크고 부은 살들을 조금 제거하는 거라고 할까요? 예전에 비해서 80% 정도는 편해졌습니다 매년처럼 콧물이 수도꼭지에 물 뜨듯이 나오진 않아요 시술을 받은 지는 한 8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래도 체질은 어떡하지 못하는지 추석 전으로 눈이 간질간질해지는데 눈하고 코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될까 야외 활동하기에는 완벽하지 않아서 코에 알레르기 주사를 맞으러 갑니다 면역 주사라고 하는데요 조금 면역력을 낮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에 면역 주사를 맞으러 갔고요 이것도 뭐 그때뿐이라고 하는데 그때뿐이 넘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매년 맞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증상은 좀 완화되는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알레르기약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정도 먹고 나서 그 이후에는 그 시즌은 안 먹고 그냥 넘어갑니다 눈이 간지러운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알레르기 결만격 안약이라고 해서 아침에 한 번 정도만 넣어주면은 뭐 그날은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완치를 바라고서 시술을 받았다가 환자들이 항의해서 추천을 안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뭐 딱히 추천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해보실 분들은 용기 있게 한 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뭐 저는 효과가 좋았으니까 제가 경험해 본 거고 뭐 하고 나서 소용없다 효과 없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는 의사나 약을 파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코 면역 수사라는 것은 일단 매년 예방 차원에서 맞으러 다닙니다 추석 전에 맞으면 좋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 여기도 나와있다시피 우리나라 대표적 가을철 풀 알러지 쑥 돼지풀 환상농쿨 뭐 특히 돼지풀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차학원이라고 있는데요 돼지풀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고 즉 그철에 이 음식을 잘못 먹으면은 알러지가 확 올라옵니다 콧물하고 재채기가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피해야 될 게 방류입니다 수박, 메론 요즘 같은 철에 메론 같이 먹으면 진짜 콧물이 콸콸콸 나와요 하지만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호박 호박하고 오이, 메론 취약입니다 일단 이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차원에 대한 음식 자료는 참고해 보세요 네 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알레르기 시즌에 교차항원이 될 수 있는 음식은 한번 피해보는 게 좋다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참고만 하시고요 가을철 돼지풀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가을철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